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억 원 규모의 대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.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말 전자상품권 형태의 천억 원 규모로 대구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대구에 등록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기존 카드 단말기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대구사랑 상품권은 뒤집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모바일과 동일한 오프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.